호텔 파티룸에서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인 20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.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7일 밤 11시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와 대마 등의 마약을 공동 투약한 혐의로 20대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친구 사이인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일부는 대학생과 사회복무요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 마약 공급책의 대포통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